사회와 학교가 이런 곳입니까 이게 교육인가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태 책방 오늘 추천드릴 책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더 충격적인 책 바로 EBS 다큐 프레임에서 실제 방송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대학 입시의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이 방송 프로가 나간 다음에 교육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이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정도였어요. 이게 6부작이었는데 방송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죠. 이 프로가 또 이제 대단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인터뷰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농담이구요. 이미 서울대를 졸업한 사회 사실은 제가 이제 매년 수능시험 보러 가잖아요. 거기까지 인터뷰로 따라오셨어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었고 또 따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대학 입시 이제 하면은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구요. 어렵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절대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좀 됐어요. 그렇게 만났던 방송이기도 한데 이제 책으로 나와서 반가워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자 그러면은 현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 실제로 나오는 학생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대학에 온 게 아니에요. 거의 부모님의 돈으로 왔죠. 그걸로 의대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고등학교 실제 선생님의 인터뷰. 솔직히 몰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생부를 밀어주려고 해도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밀어줄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도 흑수조가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다는 거죠. 실제 2017년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광주 A여고 학생부 조작사건입니다. 이 학교는 학기 초에 이제 성적 우수 학생 딱 10명을 선발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돌봐줄 교사들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내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서울대나 어떤 명문대에 이제 합격시키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생부를 그야말로 관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육행정정복시스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나이스. 그 나이스에 접속을 해서 누군가가 이 학생부 기록을 수정을 했다는 거죠. 광주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 담당 형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학생부를 기록하고 수정하는 거는 담임교사나 아니면 그 해당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기록을 까보니까 다른 사람이 수정을 했더래요. 수학교사인 학년부장선생님이 영어과목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특사항에 수업시간에 이 학생이 발표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죠. 수학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무려 229회 무단접속, 36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수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적까지 조작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등을 본 학생이 누구냐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1등급만 찍던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시험을 삐끗 잘못해서 수학 점수가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얘는 명문대 가야 될 그런 앤데 지금 학종전형으로 2등급 나왔어. 그래서 딱 1등급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커트를 딱 찍어가지고 점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감사 들어간 거죠. 근데 교육청에 감사 들어갔더니 이뿐만이 아닌 거예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모든 학생들에게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비용인데 그거를 소위 말하는 우리 특별반이 이 학생들에게만 편법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관리받는 그 소수의 학생들 그 10여 명의 학생들의 성적이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교사들이 반성애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과외비까지 받아 챙기셨대요. 그 당시에 이제 교장선생님이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수능 성적보다 학생부 작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한 거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이제 광주고 좀 지방이고 하니까 자사거나 특목고 이런데 비교 자체가 안 돼. 강남은 학원에서 다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아주 빡세게 지도를 해서 학생부 잘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교장선생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학교들 특별반 혹은 특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실제 인터뷰에서 30등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30등 클럽 안에 들면 온갖 상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입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특혜들은 이쪽에 다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특반 안에서도 A반, B반, C반, D반 나눠져가지고 A반에 가장 많은 걸 몰아주고 이게 교육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광주 A여고 한 여학생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학교, 교실 뿌렸던 그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각자의 꿈을 향한 3년 이상의 노력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던 타인의 생활기락부 조작과 성적 조작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회와 학교가 이런 곳입니까? 불안감을 호소할 수도 없고 특정한 사람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곳입니까? 학교는 우리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곳입니까? 사실 이 책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나 일반인들도 읽어보실 수 있어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빡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면 주변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 부조리한데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절대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죠. 이거 맞죠? 이건가? 거짓았다고요? 좋아해요. 아씨 반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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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죠? 반지역이에요. 사랑합니다.